아콰야 이번에는 변심로봇 슈퍼 상어 만들기 예~~ 헬로우 오 흔들어 뭘 먼저 만들어볼까? 오징어 오징어 만들어볼까? 응 나 오징어 잘 먹어 아 오징어 잘 먹어? 응 오 노 오징어 있다 오징어 오징어를 먼저 쑥쑥 만들어보자 알았지? 응 화이팅 오징어 완성 오징어다 오징어 먹을 거야?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청새치 청새치 만들어봅시다 청새치다 우와 코가 이렇게 길어 청새치 박수 그럼 박수 누룩게 외계인 아코야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까? 네 아코야 데스킨라빈스에 가면 그런 외계인이 있어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왓 응 외계인 안녕 응 나는 아코야 아코야 너는 외계인 있니? 나 외계인이 아니에요 아니야? 응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것부터 만들자 그 다음에 돌고래 만들까? 돌고래 어때? 이거 어때? 그거 상어는 마지막에 만들거야 돌고래 먼저 만들자 돌고래 좋아 오케이 돌고래 오케이 누구래? 상어 그 다음에 상어는 마지막에 만들자니깐 상어는 좀 힘들어 가오리 오케이 오케이 아싸 가오리 해줘 오케이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 넌 아직 아싸 가오리는 모르는구나 가오리야 아싸 가오리 가시복은 이렇게 쉬워 가시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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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상어 알아? 응? 톱상어를 어떻게 알아? 톱상어는 이렇게 해야해 이렇게 했어? 응 톱상어 무서워 안 무서워? 무서워 무서워? 응 톱상어한테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 톱상어다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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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난 톱상어라고 해 톱상어니까 톱상어로 우리 현석 옷 좀 이렇게 잘라도 돼? 네 이제 꽃게 만들자 꽃게 그러면 아빠가 좋아? 가오리가 좋아? 가오리가 좋아? 가오리가 아 아빠 보다 가오리가 더 좋아? 네 예 짜잔 잘 안 하는 거야? 꽃게 완성 상어 만들게 알아서 상어 만들게 아쿠아 문어는 좀 힘들어 보인다 아빠 화이팅 할 수 있어 아 진짜? 아쿠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빠 힘내 아니 힘내고 자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 3,4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가서 자고 와 아쿠아 뭐하는 거야 지금? 황새치를 지금 다 부러뜨린 거야? 이게 뭐야 지금 이게? 너덜너덜 파괴자야? 그게 파괴자냐고 파괴자 이게 뭐야 지금 이거 톱상어 꼬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꼬리 문어 완성 문어 외계문어 아빠 잠깐만 하고 아쿠아 이거 잡아 먹을까 아쿠아 아 이렇게 외계인이 탔을대요 안녕 안녕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상어를 만들어 볼게 슈퍼상어 변신 로봇 슈퍼 상어 예 아쿠아 아쿠아 아니 아니 오징어 띠 나는 못 알아서 있을까 아니 지금 무슨 통역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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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다 만들었다 야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옥수수가 다 만들었다 모든걸 끝냈네 아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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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다 뭐냐 이게 뭐야 여기다 부러뜨린거야 응 아쿠아 응 뭐하는겨 옥수수가 더 좋아 응 상어 샤크가 너 째려보고 있는데 아쿠아 자 오늘 응 이거 무슨 만들기야 이거 샤크 만들기 대 성공 안녕해줘 안녕해줘 아빠도 옥수수 먹지롱 엄마 이거 봐 아쿠아 아쿠아 재미있게 가지고 놀아 또 다 부러뜨린다 오 왜 여기 어디 나와 응 오빠 여기 나와 아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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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는 왜 형태만 남고 꽃게 다리는 너 먹었어 현서가 응 그럼 어디갔어 꽃게 다리는 뭐 왜이래 애들이 신나서 만들었네 신나서 만들었네 얘는 뭐야 얘는 형태가 뭐야 현서야 스케이트보드에 뭐야 이게 깡패야 이거 슈퍼보드 뭐 이런 보드같다 보드같다 네 구역에 네가 뭐 깡패야? 이런 모양이야 형태야 얘들 다 어디갔어? 가오린 어디갔어? 가오린 여기 가오린 여기